자 이번 영상에서는 아바쿠스 구조 해석을 할 때 단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아바쿠스를 모델링하게 되면 물성을 집어넣든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단위를 볼 수가 없습니다. 즉 안목적으로 특정한 시스템을 선택을 해서 유저가 일관되게 사용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보통 SI 유닛이나 작은 구조물의 경우 밀리미터 SI 유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알루미늄 계열의 물성과 디멘션을 보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? 1m다 그러면 SI 단위에서는 1을 입력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SI 밀리미터는 1000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. 영스마졸러스 70기가파스칼이라는 물성을 받게 되면 7 곱하기 10의 10승의 파스칼 단위로 입력을 하게 되고 밀리미터는 메가파스칼 단위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7 곱하기 10의 4승. 댄서치는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 단위로 들어오니까 2700을 그대로 쓰고 밀리미터에서는 톤이 단위, 즉 1000킬로그램이 1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2.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. 메스는 2700, 2700, 2.7. 포스는 1N일 때 동일하게 1N씩. 프레션은 1바, 1기압이라고 하면 SI에서는 파스칼, 10의 5승 파스칼, 밀리미터에서는 메가파스칼, 0.1 메가파스칼로 정리를 하고 타임은 동일하게 1세컨드. 에너지는 1줄을 넣을 때 SI에서는 그냥 1, 밀리미터 단위에서는 1000미리 줄로 넣게 됩니다. 스트레스를 넣을 거나 결과를 읽을 때는 1메가파스칼일 때 SI는 파스칼 단위로 보여주고 SI 밀리미터는 1메가파스칼 단위로 보여줍니다. 그래버티는 9.8일 미터 퍼 큐빅 세컨드일 때 9.8일 그대로 넣고 SI 밀리미터에서는 밀리미터 퍼 큐빅 세컨드이니까 9.8일 곱하기 10의 3승이 됩니다.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밀리미터 단위로 모델링하고 즉 밀리미터 단위로 1000짜리 디멘션을 만들고 물성은 메가파스칼로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폴스는 constant force가 있었을 때 뉴턴으로 하면 아바쿠스 결과물은 어떤 플러스를 했을 때 단위가 없는 걸 보여주지만 결과의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밀리미터 단위로 결과를 보여주고 스트레스는 메가파스칼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이내미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면 톤이 단위로 입력을 해서 Natural Frequency를 봤다라고 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라디안 퍼 세컨드 단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 단위 중에서 가장 익숙하지 않은 것은 톤이겠죠. 톤이, 다이내믹을 할 때 쓰는 톤이 그러면 이 톤이랑 그 다음에 미터랑 밀리미터 그 다음에 그래비티 단위들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연산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 먼저 톤이를 한번 댄스 틀어 볼까요? 우리가 SI 단위에서는 그냥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를 넣게 되는데 이거 일일이 환산을 해보면 1kg은 10m-3승 톤이 미터는 10m-9승 밀리미터 3승 그래서 이거 나눠보면 10m-12승 톤이 퍼 큐빅 밀리미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. 간단하죠? 그 다음에 우리가 디멘셔널 미터 단위 그죠? 그 다음에 디멘셔널 밀리미터 단위를 넣는데 정말 무게가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? 메스는 이 단위에서는 2700kg을 넣었을 테고 그래비티는 9.81을 넣었겠죠. 밀리미터 단위에서는 메스를 우리가 톤이를 넣는다고 했으니까 1,000분의 1인 2.7톤이를 넣었고 그래비티는 9.81 곱하기 10의 3승을 넣었다고 했죠. 이거 다 곱하면 둘 다 동일합니다. 2.7 곱하기 9.81 곱하기 10의 3승 뉴턴으로 환영이 되죠. 그 다음에 가장 생소했던 다이내믹스 즉 프리퀸시가 정말 라디안 퍼 세컨드로 나오는지 볼까요?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리퀸시는 뉴트 N분의 K죠. 자 SI 유닛에서는 어떻게 될까요? 메스 킬로그램 스티프니스 K는 뉴턴 퍼 미터가 되겠죠. 이거 하나하나씩 나눠보면 10의 3승 뉴턴 미터 10의 3승 킬로그램 그러면 이 밑에가 이제 톤이가 되고 이 10의 3승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미터를 1000 밀리미터로 나누면 뉴턴 퍼 밀리미터가 되죠. 즉 SI 단위로 스티프니스 나누기 메스를 하나 밀리미터 SI 단위로 스티프니스 나누기 메스를 하나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즉 동일하게 라디안 퍼 세컨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. 이 중에서 스티프니스 부분을 보면 뉴턴 퍼 미터인데 우리가 많이 쓰는 스티프니스는 빔이나 이런 데서 보면 EA 오버 엘이죠. 즉 모듈로스는 뉴턴 퍼 큐빅 밀리미터 에어리어는 밀리미터의 최고 길이는 밀리미터 이거 하면 이렇게 나오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즉 하나하나 환산을 해보면 왜 우리가 SI 유니스는 킬로그램이고 SI 밀리미터 단위에서는 톤이를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파스칼을 써야 되고 메가 파스칼을 써야 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아바쿠스 모델링을 할 때 사용하는 유닛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. 정말 간단합니다. 한 가지 시스템을 선택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일관되게 사용하면 결과물은 그 단위에 해당되는 값을 보여준다는 거죠. 비록 결과에 유닛은 없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